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로에 브론즈지? 여보세요? 네. 로에 브론즈지? 네. 아니 그렇지. 그럴 거 같애. 그럴 거 같애써. 일로가? 거기 지름길.. 네. 지름길 타가지고 다른 데도 가보자. 네. 자 내려갑시다. 야 이거 지름.. 이게 어딜 봤어 지름길이냐? 오 뭐야 여기.. 야 야 나 여기 처음 와봐. 마우티아도 있네? 저 위로 갈까? 야 근데 사막 여우 더럽게 안 보이네 진짜로. 이게 또 뭐야 지름길이야. 야 어디로 갈까 여기서? 왼쪽? 교회로 갈까 여기? 거기 가셔야 돼. 야 여우 나오긴 하냐? 뭐 맵 들어가자마자 바로 떠? 들어가자마자 위에 노란색 글씨로 떴다고 말해줘야 돼. 그러면은 포탈 두개를 그냥 왔다갔다 하면 뜨는 거 아니야? 랜덤이라고 해. 그렇긴 하죠. 근데.. 안 뜰걸요? 안 뜰걸요? 상인을 좀 누르면서 다녀야 뭐가 뜬다는데? 확실해? 누르면서 다녀야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. 아 그런거 상관없어? 야 왔다갔다 하면 뜨냐? 이런식으로. 아니 왔다 하면 잘 안떠요. 거의. 이렇게. 이거.. 안 뜨나? 랜덤이라매? 네. 어? 이렇게 하면 안 떠? 제가.. 제가 알기로는 안 뜨는데. 아 이렇게는 막혀있어? 그런거 같아요. 야 사람들이 뜬다는데? 저 한번 30분 투자해봤는데 안 떴어요. 아 30분 해봤어? 네. 어허. 그래? 누르면서 가보자. 누르면서 딱 하나씩 구매를 하고. 자 에메랄드 하나 딱 사주면은. 자아. 그럼 사막여우가 나올 것 같죠? 아 사막여우가 도대체 뭐길래. 더럽게 만나기 힘드냐? 진짜로.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. 저런 이인성지역은 패스할게요. 왼쪽으로. 왼쪽으로 가시면 한 개 더 있어요. 스승님. 네. 12시에 셧다운제죠? 아니요. 어. 엄마 캐릭이구만. 다행이네. 주민동용인줄 알았어. 어디로 갈까? 여기로. 여기로. 해가지고. 처음 가가지고. 다른 곳에 가셔도 되고. 여기로. 야 안나와. 야 사막여우 나오는거 맞냐 이거? 사막여우가 어떻게 생겼어? 여우. 아니 당연히 사막여우니까 여우처럼 생겼겠지. 아니 생긴게 어떻게 생겼냐고. 한쪽은 안될께고. 가방은 들고. 얘는. 야 너 짜장면 무슨 맛이야? 그러면은. 짜장면 맛. 이러겠네. 그지. 여기도 하나 딱 사주고. 어디로 가야되냐? 여러분. 사. 아우. 안 나와. 어디로 갈까? 몰라요. 왼쪽. 야 생각보다 맵이 다 짧다. 생각보다 긴. 긴 줄 알았는데 그지? 네. 맵이 그렇게 많이 없네. 그냥 포탈 입장하자마자 위에 뜨는 거야? 네. 시간. 얼마 남았는지 아래에. 사막여우가 잘 떠요. 야 근데 만슈르. 만슈르랑 월묘랑 뭐. 뭐. 하나도 못 발견했어. 흐흫. 그건 그냥 운이 안 좋은 거예요. 내가 운이 나쁜거네? 네. 그러니까 큐브도 잘 안되고 그지? 그쵸. 뭘 그쳐야잇. 어 이 친구 이거. 커서 사회생활 못할놈이네. 이럴때는 임마. 아닙니다 형. 앞으로도 뭐 좋은 행운 오시겠죠. 이렇게. 알겠지? 다시 한번 물어볼게. 내가 그럼 운이 안좋아서 뜨는건가? 안 뜨는건가? 네. 솔직한 친구구만. 얘. 내가 5년동안 스카이프 하면서 이렇게 시크한 애는 처음봐. 이렇게 시크한 애는 또 처음보네. 기다려보세요. 야 상황이. 야 우수완에 잘 뜬다는데 우수완이 어디야. 에? 우수완이 누구예요? 몰라 우수완에 잘 뜬다는데? 우드완? 우드완? 여기 유녀있는 애요. 쟤가 우드완이야? 쟤가 우드완이야? 에이. 오! 마슈루야. 마슈루 나왔어. 팔 수 있는게. 오! 야! 유, 유권에 샀는데 117개에 팔 수 있어 광석조가. 백배야. 야 광석조가 50개 샀으면 이거 부자 됐겠는데? 에. 그럼 한방에 랭커되는거야? 한방까지는 아니죠. 300개에 사고 야 300개에 사고 5000개 벌 수 있었는데. 이거 몇. 이거 사는거 개수는 랜덤이야 항상? 이거 그냥 갖고있는건 다 샀는데 물품이 랜덤이죠. 야 이거 마슈루구만. 야 어디로 가야돼 이제? 원한대로 정하세요. 너가 가고싶은 곳이 어딘데? 저요? 아래요. 음 그래. 아 이, 얘 이거 올라가자고? 네. 너 따라, 나 따라잡으면 무라상품권? 여기로 올라가셔야 돼. 어? 취소? 어! 아이씨! 야! 누에 여기 오자고 그랬어! 시간 아까기! 에잇! 뭐야 이게! 어허... 이거 그냥 걸어가면 돼 일로? 네. 야 마, 오른쪽으로? 야 되게 안 뜬다 마슈루 왼쪽 가야 되고 오른쪽 가야돼요. 어? 여기 앞에 있는거 타세요. 그냥. 요거? 여기서 지름길 지름길에서 안 뜨지 않아? 가끔 뜰걸요? 여기도 여기도 떠, 그거 사막여우? 네. 여기서 마슈루 뜬적 있어가지고 뜰거에요 아마도. 아... 지름길 뜬대. 아... 뽀리누나 어서오세요. 아 잘떠요. 왼쪽 오세요. 저 오른쪽 위로 갈까? 저 위에는 안 들어가봤어 우리. 저기. 어... 상점... 상점 밟으세요. 여기 있잖아 여기. 일로와봐. 우리 여기 안왔던데. 야 근데 없어. 나가요. 아... 사막여우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. 야 여기 왔던데잖아. 야 사막여우가 안 나온다 얘들아. 에이씨. 어? 안 떠 안 떠. 이번엔 포기하세요. 뭐라고 했냐. 뭐라고 했어. 내가 잘 안들렸어. 포기하세요. 4분 남았어. 아 내 상황여우 이거 딱. 이거 딱 해가지고 연습할라 했는데. 상황여우 왜 안나와. 아아. 운이 안좋은거. 나도 알아 운 안좋은거. 그만 말해. 니 얼굴 자쿰. 저쪽으로 합시다. 얘한테 또 삽시다. 강철조각. 요거. 50개 살게요. 왠지 마이. 마이 슈루를 또 만날것 같습니다. 저거 팔아가지고. 부자되야되겠어. 아이씨. 아이 도둑이씨. 한번만 용서해주라니. 뭐하자는거야. 야 사막여우가 없어요. 사막여우가. 아 이거 되게 올라가기 짜증나 이거. 그치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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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빨리 오세요. 자 왼쪽으로. 어디로 갈까. 정하세요. 세근대. 위로하자. 야 사막여우 되게 안나오네. 자 사막여우 한번만 만나고 싶은데. 뭐야. 아 2분 남았는데. 아이씨. 아 포레드니는 지금 사막여우 때문에 돌아다니는거에요. 지금 이거.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니고. 사막여우 찾으려고. 네. 사막여우 만나기가 좀 힘드네요. 어. 어. 저분 아이디 이쁘다. 잔둘이. 여행갈까요? 사막여우. 사막여우 안나오냐? 안나와요. 시빗이. 지금의ffic상울은 Hows 났다. 왼쪽 바닥의ising상. 자막 상울 메뉴 something들 hotels 진짠가? 있는것에도 따요 어 그래? 네 저사람 잇매야? 잇매 너 LOL티어가 뭐야? 아 5티어 말 안해도 알거 같애 4티어구나 아니요 3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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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챔프가 뭐야 잭스 허허 잭스충이 또 형 롤하는거 봤어? 롤하는거 봤어? 롤하는거 봤어? 봤어요 아니요 내가 너한테 그런소리 들을건 아닌것 같은데? 기분 나쁘네 어제 피즈도 그렇고 롤 롤 롤 롤 롤 제발 사막여구 롤 롤 아 사막여구 좀 줘봐 13초 필요한거야 사막여구 hands 여기 사과 wah 가handed Savannah wal 아잇 야 뭐야 야 사막영우 못만났어 아 사막영우 여러분들 한 15분만 더 해보면 안돼요? 아 진짜 짜증나네 아 사막영우 꼽아야되는데 오늘 여러분 15분만 에? 집에서 사막영우 숙제하라고? 아! 내가 숙제때문에 맨날 방송 늦어어 아잇 16살 흑기팡 와 낙타타타 우와 온상을 다가진 기분이야 그런줄 없다 임마 아까 16살이 사이프 소대해보라 계속하라는데 야 16살 니 너랑 동갑이야 니 16살이야 실제로? 주대 연막방 야 친구인데 한번 얘기좀 해봐 자 한번 얘기좀 해봐 자 한번 얘기좀 해봐 문상사지마시고 문상사지마시고 사기꾼 맞다는데? 야 너 신고한다 16살 내가 왜 문상사기꾼이야 16살 신고할거야 개인정보유출 아 이거 아닌데? 아 이거 아닌데? 사기 제가 문상사기꾼이라고 멍청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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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야! 내가 문상사기꾼이라니 임마 말은 제대로 해야지 나 연막팡아 말해봐 말로 야 니 쟤랑 동갑이잖아 너는 착하지? 착하죠 그럼 쟤는 쟤가 어떻게 느껴져요? 니랑 동갑인데 저렇게 관중짓하는게 어떤거 같애 쟤? 어떤거 같애 쟤? 욕하면 안되죠 아 욕하면 안되지 그냥 좋은말들로 뭐 어떻게 느껴져요? 이친구가? 왜 사는건지 너 왜 사니? 왜 살아? 아이 궁금하대 황기방송보려고사? 아하 진정한 방창인생? 그렇구만 얘가 여러분들 16살인데 재방송 밤새면서 보면서 그 방학해도 밤새요 얘는 학교에서 자고 형방송보려고 4시간 자고 일어남 이거 이렇다니까 이야 극협이다 연막아 한심하지 않냐 쟤? 동갑인데 그냥 커서 그냥 그냥 알바나 뛰면서 막 야 알바는 무시하면 안돼 인마 알바가 왜 아니면 그냥 노동 다니거나 아니 노동 무시하냐 인마 야 그런거 안돼 아직 이 친구가 어려서 잘 모르는데 노동도 다 일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다 비 그냥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공부를 안하니까 16살은 어떻게 하냐면은 16살은 커서 이런 사람이 돼 나중에 16살이 친구 하나가 있어요 짐녀라고 얘랑 굉장히 친해요 둘이 친군데 제가 볼 땐 이 둘의 인연은 한 30년까지 이어갈거 같거든요 나중에 40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짐녀야 짐녀야 우리 소주 한잔 할까 어 나 16살아 나 돈이 없는데 아니 나 소주 살 돈이 있어 1500원 있거든 그 너는 그냥 새우깡만 사 어 새우깡 어 새우깡 살 돈 있다 어 다행이다 어디 사먹을까 어 어 우리집 앞에 그 공원에서 먹 아 집이 없지 일단 우리 맨날 먹던 서울역 서울역에서 먹자 김유야 웰살이냐 건방징계 이 웰살이야 너 내가 너랑 스카이프를 왜 하냐 임마 이것들아 연마팡 일단 고맙고 우리 어 교환줄게 밖으로 나와봐 교환 연마팡 엄마파 일로와봐 네 나왔어요 네 일단 수고했고 시급이야 만족해? 아니요 얼마만 만족해 다섯배만 주세요 어 다섯배 다섯배 야 너 1시간 도와줘 1시간 했어 1시간 시급 최저시급이 얼마야 우리나라 야 아니잖아 그거는 좀 뭘 많은거 세워도 랭킹 1위가 24만개라매 10만개는 채워줘야지 대신 형이 선물하나 줄게 그 sensible 이거 선물이야 16살 머리 노노노 16살 아 형이 16살 머리를 가져왔어 ㅎ 최소 조선시대에 음 야 아무튼간에 어떤 분 로얄 100개 깠는데 특대 3개 떴다고? 나는 오늘 한 30개 뜰거야 걱정하지 말고 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무역왕 두 번째 녹화를 종료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방영어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숙제해 올게요 사방영어 갖고 어 제가 한 내 능력으로 한 7,8만 찍어볼게 자 녹화를 종료합니다